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을 가지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구요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이며 3프로TV 출연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제가 공급망적인 측면에서 왜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요 공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물가가 오를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필요한 사람도 10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하나씩 사면 되기 때문에 뭐 가격이 크게 뛸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쵸? 늘 평상시와 같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10개 생산되었어야 할 물건이 5개밖에 생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10사람인데 물건은 5개밖에 없으니까 5명은 결과적으로 물건 가져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줄게 나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러면 이제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20개든 30개든 100개 늘어나도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20개 30개 100개로 늘어나주면은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오를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공급이 강해진 수요를 커버해 주지 못할 때 물가는 크게 뛰게 됩니다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뭐 물건이 10개가 필요한데 이 물건이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30명의 사람이 이 물건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생산이 10개밖에 안 했으니까 수요가 10명에서 30명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의 공급적인 측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공급이 강해진 수요를 커버하지 못해서 물가상승은 일어난다 이 논리와 과거의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망 이슈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코로나19는 수요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 하나가 각 국가에 창궐하기 시작한 거죠 창궐할 때는 전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밖에 나올 것도 집에 안 나오고 뭔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일단 아끼기 시작합니다 어? 나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안 사고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다 보면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죠 왜? 기업들은 평상시와 같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럼 기업들의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지 못하죠 오히려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계속 돈을 못 벌다 보면은 그 기업은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지켜볼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기업을 살리고 가계로부터 소비 촉진을 할 만한 정책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경기 부양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아주 많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경기 부양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측면을 보면요 금리를 낮추고요 돈을 많이 쓰라고 돈을 빌려다 쓰라고 금리를 낮추고 또 각 계좌에 현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받아봤죠? 이게 국가가 일자리 잃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줄어들었죠? 저희 국가가 돈 넣어드릴 테니까 소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지역화폐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돈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다 수요를 자극시켜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정부의 노력인 거예요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서 다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렇게 경제 선순환을 만들려는 마중물 같은 돈이었던 거죠 이렇게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통장에 돈이 꽂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싸지니까 돈도 빌려다 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이걸로 안 하던 외식도 하셨을 거고 저만 해도 음식점에서 외식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수요가 12단계 30이 됐어요 그럼 공급도 여기서 맞춰서 12단계 30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요가 줄어들 걸 예측이 되어서 생산하던 공장들을 멈추고 공장들을 문을 닫는 등 기업이 비용 절감에 나섰단 말이죠 이 과정 속에 당연히 노동자들도 해고당하고 일자를 잃게 됩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생산형을 대폭 감축하고 또 내년에 들어오기로 한 원자재 구입도 다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을 바로 늘릴 수는 없게 됩니다 왜? 노동자도 다시 고용을 해야 되죠 판매만과 유통만도 복구를 해야 되죠 또 노동자도 내가 갑자기 부른다고 오겠어요? 오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를 숙련시키는 데 교육과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러니까 수요는 조금 돈 풀고 해서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 공급은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복원되거나 증가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지만 그에 비해 공급망은 느리다라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수요는 폭발했기 때문에 공급망에 맞춰서 따라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만 공급망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을 바로 공급망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공급망이 흔들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코로나19의 확산이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에 쉽게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쉽게 고용을 늘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죠? 이 뭔가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전염이 좀 잠잠해졌어도 노동력을 부족한 것을 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왜? 노동자들이 쉽게 일자리에 복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코인 투자하고 부산 투자에 돈 많이 벌었는데 굳이 내가 다시 또 일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신종, 배달업이라든지 업종 전환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노동자들을 다시 구하기가 기업 입장에서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왜? 만 원 주는데 안 오니까 12,000원 줘야 되잖아요 12,000원 줘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만 복구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증가되어야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가, 국제, 국가,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올랐다가 또 빠르게 폭락하는 게 가능한데 이 임금이라는 것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저시급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최저임금 보시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기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부는 고스란히 공급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개발국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백신 보급 속도도 큰 연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상황의 차이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미국이나 유럽같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백신을 사가지고 빨리 자국민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가 아무래도 피해가 좀 줄어들고 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어려운 국가, 잘 살지 못하는 국가들은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백신 살 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약한 거고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위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글로벌 경제잖아요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다 자기네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남아다라든지 개발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에다가 다 공장을 지워놓고 거기서 생산을 맡긴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선진국들은 다 코로나19 상황이 극복이 돼가지고 소비가 폭발하고 있어요 갑자기 10명이 사고 싶어 하던 거, 20명이 사고 싶어 하게 되고 50명이 사고 싶게 해서 수요가 폭발했는데 이 물건들이 생산할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단 말이죠 왜? 백신 접종도 안 끝났고 아직 충분하게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어떻게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품 생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 기업들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의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어? 내가 빼빠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일해봤자 얼마 버는데 코인, 부동산 조금, 주식 조금 사니가 몇백 몇천 손쉽게 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주식, 코인 이런 투자자산에 자신의 돈을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대퇴사 현상이라는 걸로 언론에 대서특립이 되기도 했어요 기업은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뭐랄까요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기업을 다 돌리려고 하는데 이 정작 고용인들이 아니고 노동자들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일하는 건 너무 힘든데? 굳이 복귀를 안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렵고 더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건비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공급망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공급망 쪽이 요인이 돼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공급망 쪽인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영향을 지초적으로 미치게 되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로 왜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고 해서 중앙은행이 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리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야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전부가 돈 우리 통장에 쏟아주고 지원금 주고 할 때 참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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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